완도존복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완도존복 사오미 사이즈 새롭게 입고됐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완도존복이고요. 신안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안산 육젓은 1kg씩 당겨져 있습니다. 신안산 육젓의 모습이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신안산 추젓입니다. 3kg씩 당겨져 있고 가장 많이 나가는 새우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우젓 인기가 정말 좋고요. 3kg씩 당겨져 있는 신안산 추젓, 새우젓입니다. 깨끗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북새우젓입니다. 신안산 북새우젓을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신안산 북새우젓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멸치젓도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산 멸치젓 2.5kg, 5kg 다시 판매합니다. 멸치젓 같은 경우는 국내산이고요. 무쳐먹거나 달여가지고 김장김치에 넣으셔도 정말 좋습니다. 멸치젓의 모습이고요.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항서거젓도 갈아가지고 김장김치에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아니면 무쳐먹어도 맛있는 국내산 항서거젓의 모습입니다. 항서거젓도 인기가 좋고요. 갈치젓도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산 갈치젓의 모습이고요. 갈치젓 무쳐먹어도 맛있습니다.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 판매하고 있고 5kg, 10kg 다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지도판장의 생새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뽀얀 걸 알 수가 있고요. 지도판장의 생새우의 모습입니다. 오늘 경매 받아서 저희가 급냉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도판장 생새우 정말 좋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국내산 생새우. 그리고 항태 대가리입니다. 항태 대가리는 500g씩 당겨져 있습니다. 건조되어 있는 상태고요. 500g에 두 봉지 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항태체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건조장이 국내산으로 되어 있고요. 인재군 용대리에서 했습니다. 원산진 러시아사 명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보시냐면은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강고등어가 짜지 않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갈치포입니다. 국내산 갈치포고요.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치포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러시아산 명태로 작업합니다. 러시아산 명태 가공 국내산 있고요. 코다리입니다. 내장이 제거되어 있고 깔끔한 코다리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역줄기입니다. 국내산 햄미역줄기고요. 4키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에 불린 모습을 촬영해봤는데 굉장히 까끗하고 싱싱합니다. 염장 쌈다시마도 같이 판매합니다. 4키로씩 판매하고 있고 염장 쌈다시마를 살짝 데쳐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염장 쌈다시마고요. 미역줄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완도 건미역입니다. 완도 건미역을 물에 불려봤는데요. 미역 꾹 끓여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완도 건미역의 모습이고 건다시마입니다. 완도 건다시마고요. 400g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두툼해서 인기가 좋은 완도 건다시마입니다.